전쟁은 가장 힘없는 약자에게 더욱 가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민간인 사망자가 1만 명이 넘었고 특히 어린이 사상자는 500명이 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벌써 55일째 하루가 다르게 피해는 커지고 있지만 이 전쟁이 끝날 기미는 보이질 않습니다. 우리나라 외교부가 현지 취재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PDG첩 역시 우크라이나 내부 촬영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참상과 진실을 전하기 위해 지난 한 달 동안 분쟁 지역 전문 김영미 PD,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는 현지 촬영팀과 협력했는데요. 러시아군을 상대로 힘겹게 저항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지난 3월 31일 수도 키유를 지키는 의용군을 만났습니다. 인구 300만이 살던 대도시 키위우에 멀쩡한 건물을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로 접어들자 거리는 무너진 건물의 잔해로 뒤덮여 있습니다. 주택과 상업시설에 모여있던 포딜스키 지구가 하루아침에 쑥대밭으로 변했습니다. 흉물스럽게 서 있는 건물은 대형 쇼핑센터였습니다. 지난 3월 20일 밤 10시 46분경 쇼핑센터 위로 러시아의 고정밀 미사일이 수직으로 떨어졌습니다.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해버린 건물 아래 약 20명이 매몰됐고 8명이 사망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곳이 우크라이나 군의 무기 보관 창고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도심 드립니다. 1천여 명이 사는 이곳을 러시아군이 한 달 동안 점령했습니다. 마을에서 만난 14살 소년 유리 네치 프랭크는 지난달에 있었던 일을 잊을 수 없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시청으로 가는 두 사람 앞을 러시아군이 가로막았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이곳에 대한 러시아군이 그는 불구하고, 그는 잘 도와주신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한 번에 먼저 하실 수 있을까. 그는 못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들한테는 전혀 조금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희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는 우리에게는, 그는 우리는 불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그를 죽는다고 말했다. 놀란 유리가 땅바닥에 엎드리자 러시아군은 자신을 향해 총을 쐈다고 했습니다. 유리가 본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총알이 또 날아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아버지의 시신을 수습하지 못했습니다. 유리의 아버지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이 마을의 이름은 부채입니다. 지난 3월 30일 러시아군이 퇴각한 직후 발견된 민간인의 시신은 410여 구에 달합니다. 특히 손이 뒤로 묶인 채 머리 뒤쪽에 총을 맞은 시신도 여럿 발견됐습니다. 신체 일부가 훼손되는 등 고문 흔적까지 역력한 희생자도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집단 학살, 전쟁 범죄가 의심되는 상황에 국제사회는 분노했습니다. 본인의 이슈에 대해서는 연구하고 있습니다. 전쟁 범죄가 의지에 대한 수술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흔들림이 부채에 대한 수술을 갖게 하신다면, 그는 또한 이 상황에서 흔들림을 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흔들림이 부채입니다. 한국의 흔들림이 있는 상황에 대해, 이곳은 지금의 흔들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녀석은 전쟁을 할 때 지켜야 할 최소한의 관습법이 있는데 이러한 것을 위반한 죄가 전쟁 범죄고요. 포박을 한 상태에서 죽이고 묶었다는 그 자체가 반항할 수 없는 민간인을 죽였다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거든요. 직결처분으로 죽였다는 건 가장 대표적인 전범이고 그것이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면 인도의 반환죄라고 할 수 있겠죠. 러시아 정부는 전쟁 범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오히려 러시아 측은 민간인 학살을 저지르고 조작한 건 우크라이나 정부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부차에서 발견된 민간인 시신에는 흰색 천이 메어져 있습니다. 유리와 유리 아버지 역시 하얀색 천을 팔에 둘렀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총을 쏜 건 결코 우크라이나 군이 아니라고 증언했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 흰색을 시작합니다. 지난 8일 오전 10시 30분경 도네츠크주의 한 기차역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수천 명의 민간인이 오른 피난길에 미사일이 떨어졌고 아이를 포함한 사망자가 57명이라고 전해집니다. 민간인 대량 살상이 이처럼 계속 벌어진다면 러시아의 전쟁 범죄 혐의는 더욱 짙어집니다. 이 기차역은 러시아군 병력이 집중되는 돈바스 지방에 있는데요. 우크라이나의 현지 촬영팀도 접근이 어려운 곳입니다. 이 지역 학교 선생님인 올레나 씨와 어렵게 전화 연결이 됐는데요. 현재 상황이 어떤지 들어봤습니다. 크림 반도 위에 있는 헤르손은 가장 먼저 함락된 도시인데요. 3월 1일부터 지금까지 러시아군의 통제 하에 있습니다. 헤르손에 사는 옥사나 씨를 연결했는데 러시아군의 감시가 삼엄한 상황이라 얼굴을 가린 상태로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러시아군은 방금 연결한 도시 헤르손을 점령한 뒤에 돈바스 지방으로 병력을 이동했습니다. 돈바스는 현재 러시아군이 전면전을 선포한 곳인데요. 이 돈바스 지역 중에서도 가장 많은 화력이 집중되고 그래서 피해가 집중된 곳이 있습니다. 러시아군에 포위된 채 50일 넘게 버텼지만 함락 직전인 항구도시 마리우폴입니다. 우크라이나 동쪽 아조프해에 있는 항구도시. 철광석, 석탄, 곡물 등을 수출하는 산업 중심지이자 성모 마리아라는 뜻을 가진 이름의 도시 마리우폴에 폭탄이 쏟아졌습니다. 2월 28일, 러시아군은 마리우폴 포위 장전을 시작했습니다. 산부인과 병원까지 무자비한 폭격을 당했습니다. 산모와 태아가 함께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젤란스키 대통령은 전 세계의 마리우폴의 참사입니다. 장전을 전하며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마리우폴이 쓰러졌습니다. 러시아군의 초토화 작전으로 도시의 90%가 사라졌습니다. 전기도, 통신도 모두 끊긴 마리우폴은 러시아군의 철저한 봉쇄로 내부 상황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소문 끝에 마리우폴 시민과 연락이 났습니다. 그녀는 3월 28일 가까스로 마리우폴을 탈출했습니다. 마리우폴이 어떤 상황이었기 때문인지 자세하게 상황 설명을 드릴까요? 러시아군의 철저히 고립된 주민들은 물과 식량도 공급받지 못했습니다. 못한 채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러시아군의 철저히 공급받지 못했습니다. 러시아군의 철저히 공급받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수습하지 못한 시신들은 거리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무덤의 도시로 변한 마리우폴. 주민들은 총에 맞거나 배고파 죽은 가족과 이웃의 죽음을 집 앞마당이나 길가에 묻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측이 합의해 민간인이 탈출할 수 있도록 인도적인 통로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운 좋게 마리우폴 밖을 나간다 해도 안전지대는 없었습니다. 인도주의 통로에서도 러시아군은 민간인을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전쟁 발발 이후 마리우폴에서 최소 1만 명의 민간인이 사망했고, 봉쇄된 도시 안에 1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12만 명이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마리우폴 주민 야로슬로브 씨. 어렵게 연결은 됐지만 통신 상태가 좋지 않아 여러 번 통화가 끊겼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야로슬로브 씨는 배우였습니다. 폭격이 시작되자 마리우폴 사람들은 극장으로 대피했습니다. 극장 마당엔 아이들이 있다는 표시도 했습니다. 극장 안에는 마리우폴 민간인 1,300여 명이 모여있었습니다. 어린이와 여성, 노인들이 대부분이었고, 산부인과 병원에서 이곳으로 대피한 산모와 신생아도 있었습니다. 3월 16일 이 극장에 폭격이 쏟아졌습니다. 수백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사건은 마리우폴의 비극으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대가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그대가 말이죠. 그대가 아직 많은 사람들을 떠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틀리기 전에는 모든 불안에 있는 경험이 떨어져있을 것입니다. 모든 불안에 있는 비디오를 내밀고 이것은 시험이 아닙니다. 모든 불안에 있는 백악의 모든 불안에 있는 상황은 이후에 대한 불안에 있는 겁니다. 모든 불안에 있는 그대가 supplying 저를 느끼지 못한 속에 대한 불안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불안에 있는 불안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불안에 있는 불안에 있는 불안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조된 생존자는 약 130명에 불과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극장 폭격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극장에 불과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극장에 불과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극장에 불과했습니다. 마리오포르에 있는 산부인과 병원 역시 공습을 당했습니다. 3월 9일 폭격 당시 무방비 상태에 있던 산모와 의료진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건이 보도되자 러시아 측에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산모가 가짜라는 것입니다. 사진 속 산모가 사실은 배우고 영상 역시 조작했다는 주장입니다. 러시아 측 주요 인사들이 모두 비슷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러시아 측의 배우라고 지목했던 산모가 실제로 아이를 출연했습니다. 출산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폭격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러시아 측의 주장은 또 있습니다. 폭격 직후 무너진 병원 잔해 속에서 우크라이나 군이 주둔했다는 증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러시아 측의 주장은 또 있습니다. 러시아 측의 주장은 또 있습니다. 마리오폴 생존자들은 인터뷰 내내 러시아어를 사용했습니다. 에바리사 씨의 가족은 아직 마리오폴에 살고 있습니다. 마리오폴을 지키기 위해 최후의 방어에 나선 우크라이나군. 하지만 러시아군의 포위망이 점점 더 좁혀진 상황에서 함락은 초일기에 들어갔습니다. 한 도시를 초토화하면서까지 마리오폴을 집중적으로 공격한 이유는 무엇일까. 민간인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지역, 엄청난 미사일과 폭격을 가행하는 지역이 바로 마리오폴과 남부지역입니다. 친러 성향의 주민들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우크라이나 동쪽 지방을 돈바스라고 부릅니다. 이곳에는 도네츠크와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이 있습니다. 2014년 두 도시는 우크라이나로부터 분리독립을 선언하면서 자치공화국을 세운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두 자치공화국은 최근 8년 동안 돈바스 지방에서 분쟁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2월 21일 푸틴 대통령이 두 공화국을 주권국가로 승인했고 사흘 뒤 군대를 파병한 것입니다. 이번 전쟁에서 마리오포를 장악한다면 러시아는 2014년 강제 합병한 크림반드로부터 돈바스를 잇는 육로와 함께 흑해 연안의 약 80%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마리오포를 장악하게 되면 결국 크림반도와 마리오폴과 돈바스로 이어지는 이 지역이 사실 과거의 노보로시아라고 불렸던 지역입니다. 그게 새 러시아, 신 러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푸틴이 과거의 소련 제국의 영광을 만약에 재현하려고 한다면 사실 이 노보로시아는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되는 거죠. 푸틴은 우리가 소련 부활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제국 부활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결국에는 러시아가 국제 무대에서 다시 두려움의 대상인 그런 슈퍼파워가 되는 것을 원하는 거거든요. 그게 가장 큰 이유거든요. 가장 큰 목적이에요. 러시아의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그는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간 참혹한 전쟁을 단지 특별 군사 작전이라 부릅니다. 러시아 국민은 푸틴의 전쟁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모스크바 거리에서는 알파벳 Z를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모스크 add. 우리도 경고에 대신 추atu 제 Güven 우리의 성룡이었습니다 우리의 성적을 하ели 우리의 성적이 우리의 성적이 우리의 성적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За Россию! За президента! За Россию! За Россию! За Россию! 마штабный автопробег в поддержку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решили простые автолюбители. Которых объединяет одна идея, идея патриотизма, идея поддержки наших ребят, сейчас принимающих участие в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на Донбассе. И правильно сделал наш президент, что совершил упреждающий удар. В дальнейшем бы, конечно, отразилось на нас, и мы бы жили еще в лучшем положении, чем Украина даже. Сегодня и так будет всегда. Плечо плечом помогают, поддерживают друг друга. А если надо, то как родного брата прикрывают своим телом от пули на поле боя? Российское общество и россияне очень сострадают тем, которые, людям, которые вот страдают особенно незаслуженно. И помощь им, стремление освободить этих от страданий, от явного бесчинства нацистов, фактически, которые окопались на Украине. Это одна из главных, на мой взгляд, причин того, что поддержка президента и поддержка этих шагов такая высокая. А этот старый степень на украине. Вместе с тем, что противного степень, пострадают очень высокую изменимость. Продолжение следует... Путина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Вместе с тем, что противного степень была более большая. Что для них? Это наш цепень. Мы проведем свои память. И в их страны, за свою страну, за свою Россию. Ну, это наш цепень. 전쟁의 참상을 제대로 하는 러시아인은 많지 않습니다. 푸틴 정부는 전쟁의 진실은 감춘 채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국민을 러시아군이 돕고 있다고 믿게 합니다. 무시해서 안 되는 부분은 러시아에서는 진심으로 이 전쟁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좋지 않는다는 게 사실입니다. 역사적으로 보시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는 어떤 시기에도 돈든한 상대로 바라본 적은 없습니다. 한산 러시아는 지배, 우크라이나는 비지배. 전쟁이 끝났는데 시간이 지나면 러시아 사회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은 이 산은 다시 제2의 부진이 생길 거고 다시 전쟁이 시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전쟁이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